3, 4, 1, 2, 1,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네 저희 비투비가 2014년 3번의 앨범 활동으로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딱 멜로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투비가 준비했죠.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2015년 시즌 그린팅! 이번 시즌 그린팅은 달력, 스케줄러, 슬로블루 디퓨저, 포스터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저희 비투비의 멋진 모습, 멋진 사진들에 담겨져 있는 스케줄러 달력에 기록을 하시면서 알차게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비투비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2015년에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있으시면 모두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보험 투 빅! 비투비였습니다! 해피 뉴 워크 이어! 끝! 힐 cowork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